음 여기 소원을 들어준다는 나무가 있다고 했는데 으윽 니잉 핵 투 패스건 짱이다 벚꽃은 짱만 따라 줘 이 나쁜 갓들아 움직이도 못하는 나무를 괴롭히면 어떻게 해 맛생긴 꼼탱이다 으아! 개못생겼어! 나무님, 진짜 소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을까요? 제 소원은... 다녀왔습니다. 마리아! 너무 잘 춘다! 너무 귀여워! 우리 딸! 냥냥냥, 냥냥냥! 너무 귀여워라! 엄마 빨리 해서 춤을 배웠지롱! 진짜 우리 딸은 어떻게 이렇게 깜찍할까? 깜찍해, 깜찍해, 깜찍해! 냥냥냥, 냥냥냥! 우리 마리 최고다! 요즘 왜 이렇게 외롭고 잘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걸까? 으아! 이게 뭐야! 안녕! 작은 꼬마 친구! 우린 너의 소원을 들어주러 온 꼬마 요정이야! 응! 그래! 소어천사 이러나? 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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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어천사? 우와! 너 진짜 아름답다! 그럼 우리 꼬마 친구의 소원은 뭘까? 내가 특별히 친구 같은 기념으로 너의 소원을 들어줄게! 소원? 진짜? 무슨 소원이던지? 그럼! 난 거짓말 안 해! 소원이라면? 그래! 나 지금 피자가 먹고 싶어! 그게 소원이라면? 뾰로롱! 피자잖아! 우와! 진짜 배불다! 근데 진짜 넌 내 수원천사야? 응! 당연하지!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내 편이야? 당연하지! 너가 무슨 짓을 해도 지구를 멸망시켜도 나는 너의 편이야! 뭐... 이럴 때가 아니지! 당장 다른 애들에게! 아! 맞다! 참고로 다른 사람들 눈에는 내가 안 보여! 내가 보이는 건 너뿐이야 리아야! 어? 그러니까... 난 너를 위한 친구인 거지! 어? 아이고, 봐봐! 응? 무슨 일이야? 민혁아! 갖고 싶은 거 있어? 음... 갖고 싶은 거라면... 음... 자전거! 내가 만들어줄게! 라라야! 자전거를 만들어줘! 그게 너의 소원이라면! 춥춥춥춥춥춥! 뾰라룡! 짜잔! 민혁아! 이건 너꺼야! 뭐야! 갑자기 자전거가 생겼잖아! 진짜 리아야! 정말 고마워! 진짜 신기해! 나도! 나도! 나는 먹을 거만 들어줘! 조금만 기다리라구! 어? 잘 알려! 어? 아까보니 이상한 마술을 부리던데 어떻게 한 거야? 뭐 방법을 알려주기 싫으면 어땠 수 없지 오토바이 한 대만 만들어줘 봐 아니 자전거는 찰만 만들어주던데 오토바이도 좀 힘든가 아니면 이 형이 싫은 걸까나 리아야 어? 러나야 도와줘 난 널 지금 도와줄 수 없어 왜? 난 너가 소원으로만 빌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거든 그거를 타는걸? 넌 지금 저 양아치들을 어떻게 하고 싶어? 어? 저런 못된 양아치들은 혼내줘야 하는 게 아닐까? 어? 리아야 넌 어떤 소원을 빌어야 할까? 어? 어? 네네네네 소원은? 저 양아치들이 사라졌으면 좋겠어 좋았어 리아야 너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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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형들은? 걱정마 다른 차원으로 보낸 거니까 전혀 해를 끼치지 않았을 거라고 어? 고마워 랄라야 넌 정말 대단하구나 너만 있으면 난 어쩌면 왜? 엄마 저저보세요? 엄청난 능력이 어라? 어디까지 했지? 어? 이건 마리방에서 나는 소린데 왜? 아이가 왜 이러지? 열이 왜 이렇게 높아? 어떡해 지금 저녁이라 병원도 아직 문을 안 열었는데 엄마! 엄마! 제가 오늘 어떤 능력이 생기는지 아세요? 엄마 아빠도 깜짝 놀라실 거라고요 야! 넌 지금 네 동생이 얼마나 아픈지나 알기나 해? 그러면 시시걸렁한 농담이 나오고 싶어? 음... 넌 오빠가 돼서 엄마... 우리가... 그래 우리 마리 많이 아파? 괜찮아질 거야 이 약 먹고 푹 자면 괜찮아질 거야 역시 난 능력이 생겨도 마리가 이쁨을 북자지하는 건가? 나도 엄마 아빠의 사랑이... 리아야 넌 혼자가 아니야 우리... 아니 내가 있어 그리고 저 마리라는 아이만 없으면 저 사랑은 모두 너만의 것이 아니었을까? 맞아 마리만 없으면 저 사랑은 나만의 것이었어 마리가 이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어 좋아 잃어줄게 으... 엄마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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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이 이상... 마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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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 차려 마리아 마리아 잠깐 여보 마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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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을 안 쉬어요 여보 어떡해 이게 무슨 일이지? 무슨 일이긴 마리아 너가 마리가 이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했잖아 난 이런 걸 원한 게... 아니야 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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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럴 순 없어! 그럴 순 없다고! 당장 내 친구들이랑 가족들 돌렸네! 어머 이미 난 네가 빈 소원들은 어쩔 수가 없단다. 대가도 그렇고. 넌 나만을 피한 수호천사람에 왜 그러는 거야? 내가? 미안 거짓말이었어. 악마란 족속들은 원래 거짓말을 잘하거든. 이 나쁜 녀석! 날 속였구나! 이 악마야! 속이다니? 난 속인 적 없어. 너의 소원을 이뤄주고 정당한 대가를 받아간 것뿐이거든. 안 돼. 이럴 수 없어. 엄마, 오빠, 마리아, 댕댕아, 늑대야! 난 이렇게 진짜 외똘이 같아 버리는 거야! 걱정 마. 너도 곧 똑같은 곳으로 보내줄 테니까. 마지막 대가는 너의 목숨이란다. 나의 목숨이란다. 오지마! 멈춰라. 이소린! 사라져라. 작은 꼬마형. 소원은 모두 이루어질 것이다. 제 소원은 외로워지지 않는 거예요. 으으으으... 여긴 어딨지? 리아야, 일어나! 저녁 먹어야지! 음, 냄새 좋은 거 봐라. 오늘은 리아가 좋아하는 마라탕을 엄마가 준비했어. 널 위해서 말이야. 와, 맛있겠다! 엄마, 감사합니다. 오빠, 고마워! 에이, 뭐는 일 돌아왔구나! 어? 리아야, 왜 오니? 마라탕이 그렇게나 좋아? 뭐? 오빠 왜 올라와? 아유, 에으... 저녁 매력 말투 때문에 감동했구나! 으으으으!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